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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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제3공장이 세만금에서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이 4배 이상인 9천 톤까지 생산 능력이 확대된다는 점들을 투자 모멘텀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12만 4천 원까지는 매수밴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라인 10만 6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튬 관련 종목으로 오늘 최선호주 성일하이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역시 관심이 많이 이제 과격도 올라갔지만 최근에 약간 쉬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성일하이텍의 흐름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동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